모락면 반반 혼박 니트를 세탁기에 돌렸더니 합주로 버렸어 웬만한 아동복보다 더 작어지고 조직이 너무 촘촘해졌어요. 비싸게 주고 산 옷이라 아까운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예전에 암모니아 담그면 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일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상되기 쉬운 니트 관리법 니트를 벗을 때는 의자 등받이에 담시 걸쳐도 체온과 습길로 발산시켜야 합니다. 크게 3-4회 흔들어 먼지를 제거한 후 헐껍게 접어서 옷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면 늘어질 우려가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보풀이 생겼을 경우 차 숟가락 하나 분량의 레몬즙을 넣어 세탁해보세요. 손으로 잡아당겨선 안되며 반드시 보풀 제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니트는 드라이 클리닝보다 정확한 세탁법을 지킨 물세탁이 좋습니다. 손으로 두들기듯 빨아야 하며 말릴 때는 바구니나 발에 뉘어서 말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소매 밑단 등 때가 탄 부분은 중성 세제를 묻힌 타월로 쌀쌀 문지른 후 물에 빨아주세요. 니트가 줄어들었을 때는 암모니아 수를 미지근한 물에 몇 방울 떨어뜨린 후 스웨터가 부드러워지면 탁탁 잡아당겨주세요.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